요즘 바깥 활동하기 정말 좋은 여름입니다. 자전거를 타러 나온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땀을 흘리며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기분이죠.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은 만큼 사고 역시 많아진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특히 2월에 말이죠. 도로교통공단 조사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는 6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사고 자료를 살펴보면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27,239건이며 그 중 6월에만 3,228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약 12%나 차지할 만큼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치사율은 어떨까요? 자전거 교통사고 치사율은 1.6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인 1.61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연령대에서의 치사율이 3.56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하다는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40대 이하에서 자전거 대 사람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50대 이상 연령대에선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많죠. 그럼 이런 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보호장구 착용과 기본수칙 준수 그리고 자전거 점검을 꼭 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안전모를 착용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합니다. 사고 시 머리 부상을 줄이는데 안전모가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자전거 운행 시 꼭 착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안전모 착용은 의무인 점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끌고 건너기, 야간 운행 시 라이트 켜기, 음주나 과속운전 금지 같은 기본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자동차와 달리 운전자를 보호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항목이죠. 마지막으로 ABC 자전거 점검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한 운행을 하듯 자전거 역시 타이어 종기압 체크, 브레이크 정상 여부, 체인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